그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. 마마 뮤직비디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마마무에서 솔레입니다. 엥 엥 엥 다윈 씨 안녕하세요. 마마무 휠인입니다. 엥 엥 황노 씨 안녕하세요. 마모모 한세입니다. 링링! 오케이. 자 발음, 문별씨. 네, 안녕하세요. 마모모, 한밀입니다. 오우. 아니, 잠깐만요, 여러분들. 브랭. 그래서 마시는 게 좀 한정적이에요. 그쵸? 오지러워. 어 근데... 어? 제가 뭔 말했죠, 지금? 어 살짝 오지럽네. 오! 오지러워. 살짝 오지러워. 너 빨개졌다. 빨갛져. 체리 먹어야지. 나이스! 으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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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빨개졌나요? 안 빨간가요? 여러분들, 저는 굉장한 애쓰입니다. 시작! Because I like you! Like you! 도둑에 가득 찬 별! 오! 나이스! 저기요! 저기요! 들어오실게요! 아... 이분 이상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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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! Meanwhile... Oh, for you! I would've done whatever And I just can't believe... 브랭! 브랭! 이거 어디서야? 나 첫 번째 같아. 넌 원래 첫 번째였다고. 근데 처음 어디서 온 거야? 저기서 있었어.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. 이걸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왜 웃니? 왜 웃어? 너 콧바람이 내 손을 지쳐갔어. 그건 미안하게 생각하지만... 차가워. 난 네 콧바람이 싫어. 감기 걸리면 그럴 수도 있지 않니? 그거는 감기 때문이 아니라 맨날 그래. 비염이야. 그래, 날 쏴. 나 이제 첫 번째다. 이 자식아. 그래, 날 쏴 그냥. 내가 이제 첫 번째다. 어디서 까불어. 너가 아무리 시리얼라디 던진다 해도 난 처음 있어. 이 자식아. 이 자식아. 이 자식아. 셀프다 를 이 자식아. 이를 또instagram 타임. 아 이번에 가사 교매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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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 멜로 내 가우 오 조금 놀랐어 진짜 실제로 놀랬어 손 떼세요 손 떼세요